안녕하십니까. 넥스프라임 HCM 웨비나 사회를 맡은 삼성 SDS 최예승 프로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인사관리 분야에서도 사스형 솔루션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에 대한 공정성과 보상정보 확인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사스형 급여 솔루션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삼성이 만든 사스형 급여 솔루션을 데모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진행해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셔봤는데요. 먼저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넥스프라임 HCM 구축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 SDS 장렬한 프로입니다. 저는 삼성 그룹의 급여 시스템 운영을 시작으로 넥스프라임 HCM 급여 개발과 다수의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스형 급여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웨비나를 통해서 삼성이 만든 급여 솔루션 넥스프라임 HCM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넥스프라임 HCM 구축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 SDS 박윤정 프로입니다. 저는 삼성 그룹의 인사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넥스프라임 HCM의 인사 정보 연계 개발 및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장유란 프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삼성 SDS가 심혈을 기울여 출시한 넥스프라임 HCM 솔루션을 급여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아젠다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HCM 사스 트렌드를 확인한 뒤에 넥스프라임 HCM 솔루션의 특장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루션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최근에 사스형 솔루션을 도입하는 게 트렌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온프레미스 서비스가 사스형 HCM 솔루션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스형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더 많은 인사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국내 HCM 솔루션 시장에서 사스형 솔루션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추어서 국내에서도 사스형 솔루션을 많이 도입한다라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트렌드가 발생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사스형 솔루션을 도입하는 추세는 온프레미스를 사용하면서 마주치는 많은 도전과제들 때문입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안전하게 인사정보를 관리하거나 글로벌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 높은 유지보수 비용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스형 솔루션을 도입하면 민감한 인사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글로벌 통합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운영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요약을 좀 해보면 사스형 솔루션이 온프레미스와 비교를 했을 때 보안 안정성, 또 사업 지속 가능성, 그리고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그런데 급여 업무만큼은 앞서 소개해드린 트렌드와 다소 차이가 납니다. 국내 급여 솔루션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사스 솔루션 시장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온프레미스 시장의 규모가 더 큽니다. 네, 사스형 급여 솔루션 도입이 좀 저조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 이유를 삼성 SDS의 생성형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급여 담당자들은 사스 솔루션을 사용하면 급여 제도를 변경할 때 시스템에서 제대로 지원이 안 되거나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이 어려울까 봐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HCM 사스 트렌드와 급여 사스 솔루션 도입을 망설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넥스프라임 HCM이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프라임 HCM은 신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객의 고민을 해결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사스형 HCM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스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상시 혁신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구독하는 회사들이 많아질수록 저희 솔루션의 문제 해결 능력도 점점 막강해질 것입니다. 네, 일정 수준의 구독류로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삼성의 보안 노하우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의 HCM 시스템 운영 노하우, 이것은 바로 누가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넥스프라임 HCM은 누가 만들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약 30여 년간 HCM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온 HCM 솔루션 최고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프라임 HCM은 삼성 그룹사의 다양한 업종과 직군을 반영한 HCM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 12개국의 급여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글로벌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시스템을 찾으신다면 저희 솔루션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S는 2016년부터 글로벌 HCM 솔루션인 워크데이의 파트너로서 삼성 그룹 및 대외 고객사의 워크데이를 구축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 최초로 워크데이와 연동한 사스형 급여 근태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역량을 발판 삼아 현재의 넥스프라임 HCM을 탄생시켰습니다. 현재는 대외 여러 고객들이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두 분 설명만 들어봐도 굉장히 전문가들이 만든 솔루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런 전문가 분들의 어떠한 노하우가 담겨 있는지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넥스프라임 HCM에 담긴 급여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솔루션은 워크데이로부터 빠르고 정확하게 인사 데이터를 연계해올 수 있습니다. HCM 시스템에서 발생한 인사정보의 모든 변경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연계할수록 급여 개선 결과도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인사정보 변경사항에 대응하는 연계 기능을 구현하여 별도 수작업 없이도 급여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연봉 협상이 늦어져서 급여 지급시 곤란하셨던 적은 없으셨나요? 저희 솔루션에서는 연봉 협상이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실제로 해당 연봉이 적용되어야 하는 일자부터 임직원의 보상정보가 갱신됩니다. 이를 통해서 소급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에서는 핵심 기능인 PLR을 통해 급여 개선 기준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PLR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급여나 상여가 지급될 때 금액이 정확하게 지급됐는지 걱정됐던 적도 있으시죠? 시나리오 기반의 급여 검증을 통해서 정확한 급여 작업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유용한 검증 기능이 많아질 것입니다. 사회보험 및 세법 등 법적으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솔루션 자체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비즈니스 요구에 따른 최신 업데이트를 지원하고 있어 넥스프라임 HCM은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급여 관리에 있어서도 사스 솔루션을 도입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가 인사 시스템에 대한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넥스프라임 HCM이 다른 솔루션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장점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프라임 HCM의 세 가지 큰 특징은 바로 유연한 기능, 정확한 급여 검증, 그리고 강력한 연계 지원입니다. 그 중 유연한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랜 경험을 통해 다양한 기준을 수용하면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급여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정 기반의 솔루션을 구축하여 고객사의 다양한 제도 변경 및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시스템의 변경 없이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고 효율적인 급여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급여 기준 그룹과 급여 작업 그룹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급여 기준 그룹과 급여 작업 그룹은 급여 관리를 하기 위한 단위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쉽게 예를 한번 들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급여 기준 그룹은 한 회사 내에서 급여 제도가 전혀 다른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여 작업 그룹은 동일한 기준 그룹 안에서 임원과 일반 직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준 그룹과 작업 그룹을 회사에서 운영하는 목적에 맞게 설정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유연한 관리뿐만 아니라 표준 급여 체계 관리도 지원합니다. 기본급과 같은 급여 항목이나 월급여, 상여 같은 급여 작업 유형을 표준화된 단일 세트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표준 급여 체계를 관리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동일한 기준의 급여 항목과 급여 작업 유형으로 인건비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재무시스템과의 기표를 위한 표준 전표 계정과의 맵핑도 용이해집니다. 네, 유연한 기능에 대한 그 특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관련 기능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급여 속성 설정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사스 솔루션을 적용하게 되면 급여 제도가 바뀔 때 시스템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역시 다양한 고객사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임직원이 특정 기간에만 계좌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할 계산을 사용할 단수 처리 방법도 결정하고 싶겠죠. 그래서 시스템을 개발할 때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럼 제가 속성 설정을 통해 일할 계산에 사용할 단수 처리 기준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정하려는 속성을 선택한 후 오른쪽에 보이는 유효시작일과 함께 단수 처리 기준을 변경하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 나면 급여 작업 시 해당 급여 기간에 맞는 단수 처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네, 프로님 그런데 지금 왼쪽에 두 개의 값이 보이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급여 기준 그룹 및 사이트별 단수 처리 기준을 모두 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이트는 회사를 의미하는데요. 기준 그룹보다 더 상위 단위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관리 단위별로 설정한 기준을 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모든 기준 그룹이 단수 처리를 올림한다면 사이트 속성만 한 번 설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기준 그룹이 단수 처리를 내림한다면 해당 기준 그룹만 급여 기준 그룹별 값을 설정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급여 속성의 설정뿐만 아니라 단위까지도 고려한 것이죠. 네, 이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급여 속성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본사항 자격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급여 기준 그룹과 작업 그룹에 맞는 대상자를 설정하는 기능이 바로 기본사항 자격 조건 설정인데요. 만일 해당 기준 그룹에 수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속한다면 근무처를 수원으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 방법이 쉽고 또 설정한 조건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저희 솔루션의 큰 장점입니다. 네, 제가 봐도 정말 쉽게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자격 조건 설정은 기본사항에만 적용이 가능한가요? 어, 아닙니다. 자격 조건 설정은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모든 기능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예시 화면에서는 사원 유형이 정규직 혹은 계약직이면서 급여 계산 시작일 이후 채직한 직원을 급여 작업 대상자로 자격 조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건이 10개 정도 되는 매우 복잡한 케이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항상 자격 조건 설정을 통해 문제없이 해결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표준 급여 체계의 유연한 운영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급여 작업 유형과 급여 항목은 급여 관리의 핵심 기준이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운영되어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전체 표준화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급여 작업 유형을 1주급, 2주급, 월급여로 표준화하더라도 한국은 월급여만 사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 급여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기준 그룹별로 필요한 항목을 배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 작업 유형별로 급여 항목을 배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화면과 같이 월급여, 급여 작업 유형에 생성되는 급여 항목만 배포를 하게 되면 월급여 작업 시에는 배포된 항목에 대한 금액만을 계산합니다. 네, 담당자가 이 설정 기능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직접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급여 시스템의 경우에 계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스 솔루션을 적용할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급여 제도가 변경될 때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일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공하는 기능이 있을까요? 네, 마침 급여 계산에 관련된 기능인 PLR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PLR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수식과 대상자를 선정하는 자격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PLR에는 금액, 금태, 인사 정보를 모두 활용해서 수식과 자격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연말정산처럼 법에 관련된 계산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4대 보험이나 연말정산과 같은 기준 역시 PLR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PLR과는 법이 개정되면 저희가 직접 PLR을 설정하고 배포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정 관련 PLR도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직접 계산 로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PLR 전문가이신 장유란 프로님이 실제 예시를 통해 PLR 입력 방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장기 요양보험료를 곱하고 건강보험료로 나누도록 계산식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도록 자격 조건을 설정하면 되는 거죠. 네, 프로님 그런데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에는 경감률이 적용되지 않나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는 경감대상자에 한해서 30%의 경감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에 경감대상자를 설정하고 계산식에는 경감률을 적용할 수 있겠죠. 아, 그럼 경감대상자 여부에 따라 금액 비율을 결정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경감대상자의 경우에는 70%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0%로 적용하면 됩니다. 네, 저도 이 PLR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이렇게 잠깐만 설명을 들어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자가 쉽게 식과 자격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PLR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럼 실제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PLR로 설정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계산식을 보시면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식의 경감률 적용을 위해서 비율이 사용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래에 건강보험료가 보이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노인 장기 요양보험 계산식을 보시면 건강보험료가 사용되었죠. 이렇게 계산식에 사용된 항목도 하단에 보입니다. 아, 그럼 계산식에 사용한 항목의 PLR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급여 작업을 할 때도 건강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순으로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대상자를 설정하기 위한 자격조건 부분입니다. 먼저 모든 자격조건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계산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감대상자 여부에 따라서 금액 비율을 70% 또는 100%로 설정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PLR를 설정하면 담당자가 개인별로 계산을 하는 것보다 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시스템이 대상자를 자동으로 찾고 개인별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수기로 계산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에 관련된 기준 배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배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법정 PLR을 배포하면 담당자는 시스템에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해당 변경이 적용되는 유효일자와 상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적용하면 변경된 내용을 바로 PLR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국민연금과 소득세 관련 PLR들이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급여 담당자의 두 번째 챌린지, 바로 검증인데요. 급여 담당자들에게 급여 지급일 전으로 일주일, 또 후로 일주일이 고난의 이주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 달을 4주로 보면 약 반을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요. 돈을 받는 임지원 입장에서는 크게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매월 받는 급여가 크게 변하는 건 없어 보여도 수천 명을 모아놓고 보면 다양한 변동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추가근로, 휴가근로와 같은 금태수당이 발생하기도 하고 발령으로 인해 1화를 적용해 주기도 해야 해요. 이렇게 인별로 일어나는 변동 외에도 회사에서 연봉 책정을 새로 하거나 공단에서 보수 월액을 새로 내리게 되면 수당의 변동이 생깁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싶기도 한데 급여라는 게 돈이다 보니까 1원 단위라도 절대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들은 이번 달에 변동이 생긴 대상자들의 내역에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급여가 잘못 나간 경우 다시 행정 처리를 해야 해서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만약에 더 지급한 경우에는 회입을 받아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길 거고요. 네, 여러 사람이 다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급여 담당자로서는 절대로 만들고 싶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실수만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급여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많다 보니 담당자의 실수가 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직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추징에 대한 별도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연말정산 때 실제보다 과도하게 공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법적인 영역은 임직원 한 명 한 명이 다 알기가 어렵죠. 물론 담당자도 전부 알고 있기가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4대 보험, 연말정산, 퇴직정산을 진행할 때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담당자들의 실수, 즉 휴먼 에러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 넥스프라임 HCM이 정말 잘하고 있는 두 번째 특장점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자랑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삼성의 급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했다는 건 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도메인의 제도를 경험해봤다는 걸 뜻합니다. 네, 또한 저희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임직원의 급여를 30년 동안 문제없이 지급해왔는데요. 얼마나 다양하고 섬세한 검증이 구현되어 있을지 예상이 되시죠? 네, 두 분이 이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어떻게 이 검증을 해서 급여 담당자들의 고생을 줄여줄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사전 검증 단계가 있습니다. 급여 작업 전에 꼼꼼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인데요. 담당자들이 이번 달에 인사 정보의 변경으로 인해서 급여의 변동이 생긴 대상자들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급여 작업에 새롭게 변경된 계산식이 적용됐는지, 해당 기간에 법적 변경 사항은 적용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작업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사전 검증을 진행하면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또 휴먼 에러도 확실히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이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을 대비하여 추가로 사후 검증 단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급여 작업 후에 눈여겨봐야 할 사항들을 검증해주는 작업인데요. 일할이 발생한 대상자, 소급이 발생한 대상자들을 따로 리스트로 추출해서 담당자들이 대상자들의 금액을 다시 한 번 보면서 문제가 없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대로 사전 검증과 사후 검증을 수행하면 급여가 잘못 나갈 일은 절대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급여 담당자가 대상자들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수고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무리 급여 담당자라고 해도 계속해서 변하는 법을 알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기능이 있을까요? 네, 연말정상과 같이 임직원이 입력하는 자료들이 있고 예외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모두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은 공제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검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 검증을 통해서 임직원이 잘못 입력한 공제정보나 한 번 더 체크해보면 좋을 공제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면서 담당자들이 얼마나 쉽게 수행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보여주시죠. 네, 그러면 사전 검증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변동자를 아무리 체크해도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는 불안하죠. 그래도 넥스프라임 HCM을 믿고 작업을 수행해 보시면 사전 검증 내역 리스트를 통해서 미리 검증할 수 있답니다. 네, 급여 작업 세팅은 잘 수행됐는지 기본 정보가 누락된 임직원은 없는지를 여기서 꼼꼼히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들은 계산 실행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시연을 통해서 사전 검증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여 계산을 실행하는 화면에 들어와서 실행하려는 스케줄을 선택하고 계산 실행을 누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중요사항이 검출되었을 경우 화면과 같이 공지사항이 나타나는데요. 현재는 급여 스케줄에 맞는 PLR을 설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고 화면에서 사전 검증 내역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공지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야만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 벗어나서 작업을 수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조치 확인 탭에도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급여 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있네요. 총 11건이 있다고 해서 한번 눌러보면 대상자가 조회됩니다. 담당자는 해당 대상자들의 데이터를 조치해주면 되겠죠. 네, 시연을 보니까 훨씬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담당자는 사전 검증을 통해 도출된 내역을 조치하고 다시 수행했을 때 검증 내역이 깨끗하면 제대로 조치를 한 거네요. 그런데 방금 보여주신 이 화면에서 중요 탭과 조치 확인 탭의 시나리오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사전 검증 시나리오는 중요도에 따라 구분이 되고 있어요. 만약 작업을 수행하면 안 될 정도의 시나리오라면 중요도가 중요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검출되면 급여 작업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요도가 확인 혹은 조치로 구분되어 있다면 우선 작업은 수행됩니다. 이후 다시 확인해보면 좋을 임직원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거죠. 네, 급여 작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중요, 검토해봐야 될 정도라면 조치 혹은 확인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강력한 사전 검증 시나리오 외에도 또 급여 담당자들을 도와줄 만한 기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 금액이 변동된 대상자 확인은 보상계획 최신화 화면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전체 작업을 다시 수행했을 때 금액이 변경되지 않아야 할 대상자들의 금액까지도 달라질까 봐 걱정되신다면 변경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급여 작업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옵션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급여 기간에 필요한 인사 정보가 제대로 들어왔는지의 여부도 근무자 이력 컷오프 관리 화면의 이력 변경 정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인사, 근태, 급여 시스템이 모두 연동이 돼서 하나의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사전 검증에서 많은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사후 검증에서는 어떤 면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넥스프라임 HCM이 제공하는 사후 검증 보여드리겠습니다. 급여 담당자들은 전월월 비에 크게 변동된 대상자들을 위주로 확인해보고 싶을 텐데요. 1할이 발생했거나 소급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별도로 예외 수당을 적용한 경우 등이 있을 거예요. 계산 결과 검증 화면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전체 집계 또는 수당, 공제, 세금 구분별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후 검증 시나리오를 통해서 위에서 이야기한 대상자들의 리스트도 별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산 결과 검증 화면에서 검출된 대상자들의 특이사항은 별도의 화면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수당보다 공제가 커서 공제 보류가 발생한 대상자들은 공제 보류 결과 화면에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조회되는 대상자들은 잘못된 결과를 가진 대상자일 수도 있지만 회입을 받아야 하는 정상적인 대상자일 수도 있으니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 담당자들이 늘 걱정하는 소급, 소급 결과 확인 화면에서 소급 대상자와 금액, 그리고 계산식까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화면에서 계산식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이 도출된 원인을 바로바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후 검증까지 마치고 나면 휴먼 에러는 확실히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탈도 많고 또 말도 많다는 연말정산에서 임직원들의 입력 사엄들, 넥스프라임 HCM은 어떻게 검증을 해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게 바로 저희의 공제자료 검증 화면인데요. 저희가 매년 연말정산을 수행하기 전에 가장 공들여서 업데이트하는 화면입니다. 인적사항 및 공제자료 구분별로 화면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검증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원하는 내용을 골라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적사항 관련 검증을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서 분여자 및 한부모 공제 대상자 검증을 눌러보면 아래와 같이 내역이 나옵니다. 대상자는 실제로 분여자 공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안되지만, 분여자 공제를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에게 조치 요청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보험료 관련 검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눌러보시면 보험료에서 인적사항 검증을 누르면 화면과 같은 사항이 검출됐네요. 대상자는 장애인 관련 공제 코드를 입력하지 않았는데 장애인 공제자료를 입력했습니다. 자료를 빼거나 공제 코드를 입력해줘야겠죠? 마지막으로는 연금 저축 공제 쪽을 보겠습니다. 대상자는 세대주가 아닌데 주택 관련 공제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치사항과는 다르게 확인 대상이라는 꼬린말이 붙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예외적인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지하고 임직원이 입력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데요. 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자와 확인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 예외 불가인 사항을 입력한 대상자들은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임직원이 공제에 대한 사항을 잘못 인지하여 발생한 것이라 임직원이 직접 변경을 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 검증 내역에 별도 기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케이스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임직원에게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임직원 본인이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입력한 것이라면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임직원이 어떻게든 변경을 해야 하면 조치 대상자, 변경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경우는 확인 대상자,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처음부터 잘 입력하도록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만약에 법적으로 명확한 사항이다 하면 화면에서부터 입력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만 8세 미만이면 자녀 세액 공제를 체크할 수 없고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특정 공제 여부들을 체크할 수 없습니다. 네, 공제 자료 검증은 추가 확인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임직원의 휴먼 에러를 최소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그런 역할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 시에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가 많은데요. 저희는 증빙 서류를 출력 없이도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정상 제출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넥스프라임 HCM의 주요 특징 중 세 번째, 바로 연계입니다. 급여 시스템의 특성상 데이터를 주고받는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넥스프라임 HCM의 강력한 연계,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연계 관련 개발 경험이 있는데요. 이때 서로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구현하기가 무척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넥스프라임 HCM과 워크데이는 마치 하나의 시스템인 것처럼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는 2016년부터 국내 최초로 워크데이와 연동해서 HCM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는데요. 워크데이의 인사 정보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정확한 급여 계산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급여 시스템이라면 아무래도 재무와의 연계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급여와 재무, 이 두 업무 간에는 정확히 어떤 연계가 있는 건가요? 네, 급여 작업을 완료하고 나면 재무 시스템 기표를 위해 분개 작업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점표 계정을 유연하게 맵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개 후에는 EDI 기능을 통해서 전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워크데이와의 연계는 기본이고 또 재무 시스템과의 연계도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EDI라는 기능이 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기능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EDI는 서로 다른 시스템이 약속된 형식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EDI 기능을 사용하면 설정을 통해 약속된 형식으로 추출한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EDI 기능을 사용하면 재무 시스템에 필요한 형식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 연계 방식인 REST API를 통해서 급여 실적을 제공하거나 근태 집계 정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방식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시스템 연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된 시스템 기능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인사 정보 연계와 관련된 근무자 이력 컷오프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컷오프는 쉽게 말해서 급여 작업 전에 발령 마감을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컷오프를 수행하는 이유는 마감일까지 변경된 인사 정보를 기준으로 급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함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한 직원의 입사 발령과 휴직 발령 모두 제때 컷오프가 돼서 입사일자와 휴직일자 기준으로 기본급 1할 계산이 문제없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 급여는 4월에 복직을 했는데도 기본급이 0원으로 계산되었네요. 네, 복직 발령이 컷오프 일자 이후에 입력이 돼서 급여 작업 당시에는 여전히 휴직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4월 급여의 기본급이 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 급여에는 원래 기본급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계산되었어요. 네, 5월에는 4월 기본급에 대한 소급액이 합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직 발령이 컷오프 이후에 입력된 관계로 4월 기본급이 안 나갔죠. 그래서 기본급을 다시 계산해서 차익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근무자 이력 컷오프는 급여 소급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소급이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컷오프 기능부터 소급까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워크데이와 연동을 시작했다고 하셨는데요. 근무자 이력 컷오프 기능이 잘 동작을 하려면 워크데이와의 연계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워크데이와의 연동이 쉽지 않았는데요. 많은 노력과 오랜 운영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연계가 매우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 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회계 전표 분개와 전기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시스템은 급여 시스템으로부터 필요한 양식에 맞는 데이터를 받아서 기표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급여 항목별 전표 계정 맵핑이 필요합니다. 전표 계정 맵핑은 세 가지로 기본적인 설정 방법, 조건별 설정, 그리고 예인별 예외 설정이 있습니다. 기본 설정을 사용한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기본급, 초과근로수당에 맵핑된 전표 계정 기준으로 코스트 센터별 결과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특정 조건에 따라 계정 맵핑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근무처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전표 계정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화면의 예시에서는 서울, 수원, 천안, 근무처별 전표 계정으로 결과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님, 만일 근무처가 그 외의 곳이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런 경우에는 분개 결과 첫 번째 줄에 기본 설정으로 맵핑한 전표 계정의 결과가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외로 개인별 전표 계정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특정인 기준으로 전표 계정을 별도 설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화면과 같이 김대한, 이민국, 박만세라는 직원들의 각각의 기본급 전표 계정을 예외로 설정해두면 해당 전표 계정으로 결과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로 설정하지 않은 직원들은 기본으로 설정한 계정으로 금액이 들어갔네요. 이제 재무시스템에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준비가 되었으니 전기작업을 해볼까요? 네, 저희 솔루션에서는 EDI 셋업을 통해 특정 레이아웃 기반의 연계 기능 개발 없이도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데이터 항목 및 순서 등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정보는 재무시스템으로 어떻게 전송이 되는 거죠? 네, EDI를 통해 외부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방식 이를테면 파일 전송 또는 API 호출 방식 등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외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계받을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면 담당자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 외부 시스템에 직접 반영하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EDI를 통한 연계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외부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다른 방식도 가능한가요? 네, 저희는 표준 API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금태집계, 복리성 금액, 공제 금액 등을 수신해야 할 경우에는 표준 API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솔루션의 급여 실적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외부 시스템이 있다면 이 또한 표준 API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표준 API의 경우 담당자가 연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측정 기간 동안 수행된 연계 기록을 찾아볼 수 있고 연계 정보와 상태, 로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넥스프라임 HCM의 차별화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넥스프라임 HCM은 급여뿐만 아니라 근태와 기업 복리 기능도 제공하기 위해 근태 기능은 2024년 4분기, 기업 복리 기능은 2025년 4분기에 출시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에는 근태 기능이 추가된 넥스프라임 HCM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 추가 및 개선 요구를 제품 로드맵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솔루션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 4분기에는 워크데이 GPP라고 불리는 글로벌 페이롤 플랫폼 파트너십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워크데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 환경과 진보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정된 행사도 있는데요. 바로 이틀이죠. 5월 23일 롯데호텔 월드에서 워크데이 엘리베이트 서울 행사가 열립니다. 워크데이 엘리베이트 서울 행사에 넥스프라임 HCM 부스도 마련되어 있으니 많이 방문해 주셔서 시스템 설명도 들어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반기에는 삼성 SDS에서 진행하는 리얼 서밋 행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번 리얼 서밋 행사에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넥스프라임 HCM을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바로 Q&A 시간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 질문들을 몇 가지로 좀 추려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연봉 협상이 지연돼서 소급 급여 작업을 여러 달에 걸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급 작업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고객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가능합니다. 먼저 급여 작업은 스케줄 등록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소급을 위해서 이전에 완료된 스케줄도 함께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전월 급여뿐만 아니라 3개월, 5개월과 같이 여러 기간의 급여 스케줄을 등록해서 소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임금 인상을 위한 연봉 협상이 늦어져서 7월에 결정됐다면 3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을 소급 스케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를 인상된 금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고 기존에 지급된 급여와의 차액을 7월 급여에 반영하게 됩니다. 네, 장유란 프로님이 예시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소급 처리가 되지 않아야 하는 급여 항목은 소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급 월별로 특정 급여 항목을 예외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소급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SaaS 솔루션은 보통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게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NECS Prime HCM도 동일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NECS Prime HCM은 SaaS 기반의 급여 솔루션으로 일반적으로는 고객의 특수한 요구사항별 추가 기능 개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는 온프레미스 시스템과는 대조적인 SaaS 서비스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NECS Prime HCM은 다음 두 가지 조건화에서 추가 기능 개발이 가능합니다. 첫째, 법적인 변경 사항이 발생하거나 솔루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신 인사 트렌드 반영이 필요한 경우 둘째, 다수의 고객이 비슷한 기능을 요청할 경우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 개발을 진행합니다. 저희 솔루션은 상황에 맞는 유연한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개발이 어렵다고 단정지을 수만은 없습니다. 네, 최근에 수행한 프로젝트에서도 저희 시스템에 없는 기능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개발 로드맵에서 우선순위를 높여서 개발을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계산의 경우에는 오늘 설명드렸던 PLR 기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별도의 시스템 변경 없이도 많은 경우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임직원 서비스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직원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임직원들은 MyHR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급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보상 프로파일에서 급여 기본 정보, 보상 이력, 예상 퇴직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명세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임직원은 급여 명세서를 통해서 지급 내역뿐만 아니라 공지사항 및 법적 고지 내역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모바일의 경우에는 임직원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직인을 포함한 원천징수부와 원천징수 영수증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서도 바로 발급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 시에 국세청 PDF 파일을 시스템에 바로 업로드하여 제출하는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임직원이 기본 정보만 추가 입력한 후에 바로 모의 연말 정산을 통해 예상되는 환급금과 추징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 시간까지 마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급여 사스 솔루션 도입에 대한 고민이 해소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는데요. 글로벌 HCM 솔루션과 함께 급여 사스 솔루션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삼성 SDS의 전문가 분들께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